범야권 간판 정치인 홍준표 의원입니다. 자기 대선에 우리가 갈라질 변수는 많이 줄었죠. 야당판을 만들어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려면 빅서리가 나가야 한다. 그래서 15%가 안 갈 겁니다. 바로 이어서 2부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의원님 저 이제 조금 말랑말랑한 질문들입니다. 좀 더 편하게 답변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여태 편하게 했어요.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봤을 때 그게 좀 속상할 때도 있었을 것 같고 신났던 순간은 아마 그래도 대구에서 대역전 드라마였을 거고 원래 내가 앞서 있었어요. 작년 1년 동안 가장 기뻤던 것은 대구의 정치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다. 대구 시민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조영 의원이 내 복당을 반대했을 때 그게 내 가장 가슴이 아팠습니다. 망덕 배은 아닙니까? 배은 망덕이지. 회원님 보니까 페이스북에 새해에는 맘시 좀 푸근한 아저씨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글을 남기셨어요. 좀 푸근한 아저씨가 되려면 배도 좀 나와야 되고 살집에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가 이제 검사를 했기 때문에 평생을 칼날 위에 살았죠. 날카로워 보이고 여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새해에는 서두르지 않고 푸근하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노력해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국민들도 힘들어하고 어려운 시절이다 보니까 푸근하게 정치하기가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저한테 없는 걸 하나 갖고 계신데 눈썹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이렇게 매일 눈썹을 그리거든요. 이번에 또 보니까 안철수 대표도 눈썹을 되게 잘 그렸던데 두 분 중에 눈썹이 누가 더 잘 된 것 같습니까? 안철수 대표도 눈썹 그렸어요? 예. 나는 2011년도인가 원내대표 할 때인가 2008년도인가 하도 애를 많이 국회군들이 매겨서 머리에 탈모가 생기고 그리고 눈썹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피부과 하는 친구가 눈썹을 문신을 하자 이래서 문신을 그때 했죠. 아직 안 지워지고 있으니까 눈썹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눈썹이 너무 잘 되신 것 같아가지고 부럽습니다. 예. 좀 하셔야겠어요. 예. 저도 올해 봄쯤에 근데 그게 야매로 하면 안 돼요. 야매로 잘못하면 큰일 나요. 네. 지난 연말이었죠.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향해서 MB 면회나 가라. 총선 망쳤으면 근신해야지 먼저 인간이 되라고 이렇게 강하게 일침을 놓으셨는데 아직까지도 박 후보가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는 자격 미달이라는 말은 아니죠. 내가 왜 그랬나 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MB하고 박을 대신해서 사과를 하는 거 보고 그 사과의 대상이 아닌데 예. 사과라는 게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피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가 사과하는 건 그건 이치에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건 사과가 잘못됐다. 그래 이야기했는데 그걸 MB 실세였던 박영준 후보가 그 사과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뜻으로 한 거예요. You must be human. 먼저 인간이 되라.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나는 하고 싶은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면 화병이 난다. 아 제가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일기를 쓴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치판에 들어와서는 거의 정치 일기를 페이스북으로 합니다. 페이스북을 글에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를 하다 보면 어느 좌석에 가든 간에 적석 답변을 해야 될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회 현상 정치 현상 뭐 외교 뭐 국방 할 것 없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 그 적석 답변이 못 나가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현상에 대해서 그때그때 정리를 해두는 게 그게 페이스북입니다. 누가 어느 자리에서 돌발질문을 하더라도 적석 답변이 가능하죠.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있었던 것을 책으로 정리한 게 그겁니다. 꿈꾸른 대한민국의 이렇게 맨 마지막 페이지 11월 8일자에 우리 민아야수 정치 버스킹 응급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큰 영광입니다. 아이고 변화했습니다. 준비된 대통령의 어떤 자질이 아닐까 저는 능력 생각이 듭니다. DJ는 내가 준비된 대통령으로 봤습니다. 그 뒤에 IMF 거를 극복하고 했으니까 근데 문 대통령 지난번에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 만든다 준비된 대통령 문재인 그래가 됐는데 나는 4년 동안 무슨 준비를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나라냐 그런 이야기를 최근에 거꾸로 나오고 있잖아요. 나라가 네 거냐 그 말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말은 적어도 문 대통령 경우에 한해서는 국민을 쏘긴 적고요였다. 그럼 홍 의원님 뭐 얼추 준비된 대통령 이렇게 같은 검사로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이 나보다 더 강골이다 아니다. 그거는 좀 그 판단을 하기가 좀 극한 게 이익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그게 아니고 제가 검사를 할 때는 나는 평검사였어요. 해병대 조직보다 더 상하관계가 엄격한 검찰 조직이었어요. 그 조직 속에서 나는 평검사를 하면서 검찰 조직에 위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건을 못하게 하는 사건을 수사를 했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간부를 하면서 자기가 지휘해서 수사를 하거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수사할 때도 전 검찰이 한 편이 돼서 수사를 한 경우에 지금도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을 하면서 전 검찰을 힘을 모아서 수사를 하잖아요. 나는 뒤집어가며 수사를 하면서 핍박을 받았고 조직으로부터 윤 총장은 조직으로부터 전부 자기가 위에서 통화를 하면서 수사하는 거야. 그거는 아예 비교 대상이 안 되지. 윤석열 총장하고 제가 검사할 때하고는 우선 개관력이 환경이 달라요. 조직 환경 자체가 다르고 조국 추미애, 박범계 전현직 법무부 장관 세 분인데요. 은인께 생각하시기에 제일 워스트 누구입니까? 셋 다 똑같다. 셋 다 똑같다. 법무부 장관 감들이 아니죠. 문 대통령 시절 들어와서 법무부 장관은 아무나 하는 장관이 돼 버렸어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요청서를 가짜로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검찰 조직이라는 거는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눕고 바람이 거치기도 전에 먼저 또 일어섭니다. 그게 검찰 한 50년 내 관리였어요. 김학의 사건의 출국 금지 위조 사건은 검찰이 속성으로 보면 됩니다. 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알아서 기는 그 속성으로 보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제 개인적인 사심 질문인데요. 이상량 월드컵입니다. 배현진 대 김민정. 응? 그거는 난형 난제라고 하지. 누가 더 그거 하다고 내가 이야기 못 하지. 야수대 미녀. 그것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4년 가까운 집권 시기인데요. 4년을 돌아보면서 비판하시지 마시고 칭찬거리 한 1분 정도. 쇼하는 거는 내가 참 많이 배워야 되겠어요. 나 4년 내내 쇼만 봤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쇼만 4년 내내 봤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도자를 뽑을 때는 이미지를 보고 뽑아서는 나라가 망한다. 그것을 문재인 정권에서 아마 여실히 경험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선거를 하더라도 이미지 보고 뽑아서 후회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정말 역량이 되나 안 되나 역량을 검증하고 투표를 하셔야지 그냥 앉아서 미스코리아 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만 보고 이미지만 보고 뽑아서 나라 전체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케이스를 보면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미지 정치 또는 쇼만 하는 그런 정치인은 이제는 더 이상 안 뽑았으면 합니다. 그 장점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장점이라기보다도 빌딩 기만이죠. 결론은 아무리 생각해도 1분 동안 칭찬할 거리가 없다. 대통령 하는 거 안 보세요. A4 용지 그거 없으면 무슨 말도 못 하잖아요. 외교사절하고 앉아서도 A4 용지 들고 대통령이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나라니까. 의원님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는데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게 바라는 점 한마디 해주시죠. 야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야당의 특성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절박함이 있어야 되고 절실함이 있어야 되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권이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누워서 감 떨어지기 바라는 이런 식의 야당은 버림 같습니다. 장례투쟁 한번 안 하더라고요. 장례투쟁이 문제가 아니고 장례투쟁도 안 해요. 야당이 야성을 해보고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우리를 인정을 안 해준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 번 보세요. 지난번에 경제 억압 3법도 제가 먼저 뛰어나가서 동의를 해줬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중대재해법 처벌법도 김종인 위원장이 먼저 해줬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이 아시아리판에 합의해줬 버리죠.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렸다. 그런데 숫자가 모자랐어요. 옛날에 DJ는 80석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국회를 지고 흔들었어요. 야당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모자라도 절박함, 절실함, 투쟁성이 있어야지. 지금 국민의힘에 무슨 투쟁성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고 절박함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국회의원 대표를 쓰면 4년 임기가 보상이 됐는데 그다음 공천 때 눈치만 잘 봐가지고 줄만 잘 쓰면 되는데 정권을 생취하겠다는 그건 절박함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엉터리처럼 해도 국민들의 마음이 우리한테 안 오는 거예요. 정권 유지의 절박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북의 질문에 이렇게 잘 답변해 주시고 또 짧게 요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이제 마지막으로 수성을 지역구민들과 TV메일신문 구독자분들께 새해 영상 편집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는 우리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모두 좀 마음이 편한 그리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언제 생각해야 될까요? 이정권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새해의 영원입니까? 네 마지막에 홍준표 3행시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아이고 그게 순발력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홍준표의 시대가 올라 지은 준비됐습니까? 표 잘 찍어 주십시오. 토크 2021의 첫 출연자로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청해준 TV 메일신문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 구독 dungeons 아멘